믿음과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믿음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인데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공부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것부터 나눠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생활의 유형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볼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형과 이삭의 믿음의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은 개척자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개척자적인 믿음 그가 살던 그 세속도시 갈대야 우루에서 살면서 불신자 아버지 밑에서 그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사건이 많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업적이 거의 없는 대단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평범한 삶이 좋습니다 평범한 삶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 굴곡이 많아서 또 시련도 많고 그래서 스토리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풍성한 간증이 참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보면 굉장히 굴곡이 많고 시련도 많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극복한 후에 선포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간증과 그런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삶도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범한 삶도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링컨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 평범한 사랑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이 5%라고 한다면 95%의 사람은 대단히 평범하기 때문이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만 있다면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격려와 축복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은 인생의 굴곡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원리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믿음은 보고 들으면서 자랍니다 믿음은 보고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서나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고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하게 열심히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삶에서 특별히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보고 배우는 굉장히 풍성한 좋은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가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재단을 쌓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재단을 많이 쌓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이삭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삭도 재단을 쌓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문제가 닥치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떠한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용기를 주며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고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가정은 저는 소망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는 세상에 있는 가정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와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모델이 되자 서로에게 모델이 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 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많이 이야기한다고 가르침을 많이 한다고 그들이 듣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길거리에서 많이 외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과 그의 어린 아들이 차를 타고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대요 동네를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이 옆에 걸어가셔서 차를 세우고 함께 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차에 그분이 탔는데 아빠가 아들에게 반갑게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소개시키고 인사를 시켰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대뜸 하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이 자식이 그 자식이야 그러더래요 너무 당황한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그럴 만한 분도 없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해할 만한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존칭을 사용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 집사님께서 어느 권사님 권찰님께서 존칭을 사용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다느니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적당히 비난을 하면 아마 효과가 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약점을 비난하고 남의 불의를 고발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많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조정민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 책 제가 몇 분에게도 선물을 했는데 그분의 간단간단한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쓰신 책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가 내 현재의 모습이고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가 내 미래의 모습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을 거절하고 보고 들을 것을 결정해야 내 미래가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보고 들을 것도 아무거나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내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말하고 내가 보여주는 모습까지도 잘 결정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 우리가 먼저 복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믿음은 현실을 수용하게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혹은 우리 문제를 수용하게 해요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용해야 그걸 넘어서서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삭의 특징이 뭐냐면 싸우고 갈등하고 부딪히기보다는 인내하고 평화하고 수용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들입니까 이삭의 성격과 믿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26장에 가서 이삭의 스토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 또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거든요 그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해에 백배나 수확을 거뒀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12절인데 자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리 땅을 떠나라고 해요 너희들은 낙은 애인데 너희들만 잘되냐? 우리 땅이니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고난이 닥친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삭이 암활하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요 그 지역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이주에서 살게 됩니다 이주에서 살면서 먼저 우물을 파요 원래 그 지역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 지역에 이주해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왔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달려들어서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종들이 다투니까 이삭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떠나자 우리가 여기서 갈등하면 안 되겠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애색이라고 붙였어요 그 뜻은 뭐냐면 다퉜다 우리 종들이 다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주해가지고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자 그게 21절이에요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또 다퉜어요 그곳을 신나라고 했는데 그 뜻은 대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이 또 종들이 다투는 걸 보고 자 이것도 아닌가 보다 떠나자 했어요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비로소 정착할 땅을 얻게 됐어요 자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이라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넓은 곳 넓은 땅 그런 곳이에요 이삭이 그곳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시비하고 다투지 않고 그냥 옮겨왔더니 떠나왔더니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떠나면서 말이죠 그곳을 떠나면서 지나치게 억울해하거나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떠나지만 이건 내 실패가 아니다 내 좌절이 아니다 떠나면서 다른 소망을 가지고 다른 비전을 가지고 떠났던 거예요 여기에 이삭의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갑자기 길이 막히고 누군가 방해를 하면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턱턱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원망이 그 불평이 하나님에게로 이어질 때는 없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삭과 같은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수용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과가 더 좋아졌잖아요 더 좋아졌어요 요셉의 믿음을 보면 그것도 수용력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되게 비슷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력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리고 종에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요셉이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나 억울하다 너무 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수용력이에요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는데 상황을 잘 보면 다윗이 그가 왕이 되려고 왕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도 수용력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도 자질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때로는 교만일 수가 있어요 다윗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죄를 짓죠 그 여의를 취하면서 죄를 지운 이후에 그 바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바세바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졌다가 그 아이가 낳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어쨌든 아이가 자기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이 실망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소곤소곤하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차려입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 안 해준 건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건데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신하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놀란 신하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뭐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런 다윗의 믿음이 한쪽 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 광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다윗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수용하는 믿음 저는 이 믿음도 상당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특별히 이제 타 종교에서 개정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하나님 잘 다루는 기술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다루는 잘 써먹는 기술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날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잘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삭은 참 상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할 때가 있습니까?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해요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턱턱 걸려 넘어져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삭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평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진 거울로 어떤 상을 보면 반드시 깨져 보이는 것처럼 바르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상처와 분노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항상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치유받고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온유한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야 수용해요 받아들입니다 이삭이 이 지역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 아멘 참 좋은 말이에요 그들이 핍박해가지고 떠나고 핍박하고 떠나고 막 그랬는데도 이삭이 평화하고 평화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먼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계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 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알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믿음은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니까 내 뜻이 쪼그라들인 게 아니라 이삭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더 큰 걸 갖게 됐어요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애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이게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는 이걸 보고 이삭의 큰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스토리 너무나 잘 알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애서와 야곱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하기를 큰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거고 그로말미야마 자손이 번창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삭은요 큰 아들 애서를 더 좋아했어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서가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정말 남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 애서가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슬그머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듯하고 무시하면서 애서에게만 축복하려고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라고 불러요 네가 들에 가서 사냥을 잘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아내 리부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가 남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였겠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깨우쳐준 거죠 남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모를 때는 아내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의 상황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두 부부가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리부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훈련을 다 받는데 어쨌든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그때 이 이삭이 아버지가 깨닫게 된 게 놀랍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큰 아들인지 알고 축복을 하다가 놀란 거예요 자 시작 이삭이 심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거든요 여기서 이삭이 크게 떨며 놀랐다 그랬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내 뜻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구나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속이려고 했지만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후에 이삭이 정식으로 다시 야곱을 불러가지고 정식으로 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절이에요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자 여기까지요 자 그를 다시 축복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자먼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먼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내 뜻하고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내 뜻을 내려놓으면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다는 것 알고 봤더니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커요 내 세계관보다 하나님의 세계관이 더 커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더니 내 뜻이 쪼그라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꿈꾸면 더 큰 세계와 더 큰 비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그물을 내려놓을 때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을 때 세계를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장차올릴에 대해서 축복했다 장차올릴 그게 뭡니까? 장차올릴 그게 뭐냐면 자기가 큰아들만 바라보고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던 그 복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커요 훨씬 놀라워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가 큰아들에게 품었던 것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꿈을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극히 평범한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것 이삭의 믿음이 11에서 11장에 이렇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순종적이며 경건하게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가장 도전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청교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청교도인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외쳤던 신앙의 모토가 있었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국당에서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곳 신대륙 미국까지 오게 하셨고 그들이 신대륙의 첫 발을 내딛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의 미국을 이룬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길이 막혔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길이 그들 삶 가운데 열리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평탄한 가운데 또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